직선, 자, 5중 21명. 자, 몸을 던졌는데요. 니 아리드가 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몸을 던지고 있는 퍼슬플레이를 보이네요. 아, 집중력 있게 지금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볼을 처리를 하고 득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팀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높게. 이걸 또 정성민이 받아올리던 광고 모두를 넘어갔습니다. 정말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 투지가 엿보이고요. 지금도 아마 코트가 더 길었으면 잡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광고판이면 또 구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볼. 2호 거리 때렸고요. 몸을 던지는 트위기. 스쿼트 또한 몸을 던집니다. 이제는 타이스가 넘깁니다. 임성진 선수의 감각적인 수비. 그리고 위에서 든든하게 버틴목이 됐던 서재덕 또한 있었고요. 하지만 그 랠리를 끝내는 선수는 이크바엘입니다. 우주하에 연결 한 번 더. 이번엔 드롱 연타. 넘길 수 있나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랠리는 계속됩니다. 코엘이 길게 빈 공간으로. 하지만 나갔죠. 나갔습니다. MK 팬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걸 못 넘길 줄 알았는데. 서채훈의 이동 공격을 확실하게 잡았죠. 이선우 선수를 좋아하는 팬이신데. 몸살 안 나실까요? 선수보다 더 많은 단을 흘리고 계십니다. 잘 추네요. 멋지신데요. zan이 5시 место. 이번에는 군인은 아벨 팁업 다 아신 것 같아. 아멘